다이어트를 할 때는 먹지 말아야 하는 것이 너무 많아서 속상하시죠? 그런데 먹는 거 먹으면서도 아는 다이어트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티비입니다. 오늘 주제는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입니다. 다이어트를 할 때는 음식을 많이 가리게 되는데요. 하지만 실상 도움이 되면서도 살찐다고 오해를 받는 참 억울한 음식도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치킨입니다. 튀김옷을 입고 있는 치킨은 칼로리가 높아서 피해야겠지만 요즘은 구운 치킨도 많죠. 구운 치킨을 드실 때 닭 껍데기는 기름이 많으니까 껍질은 떼내고 드시게 되면 단백질이 풍부한 식품을 드시게 됩니다.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죠. 그리고 두 번째는 타코인데요. 타코는 영양적으로 밸런스가 굉장히 좋습니다. 타코의 피는 굉장히 얇죠. 햄버거 피자의 도우는 굉장히 두껍지만 타코는 얇아서 탄수화물을 소량 먹게 되고 토마토, 양파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다진 고기가 들어가니까 단백질을 또 섭취할 수 있죠. 과카몰리를 곁들이기도 하는데요. 타코는 맛만 아니라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다이어트 음식입니다. 하지만 맛있다고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되는데요. 두 개 이내로 드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돼지고기인데요. 돼지고기는 왠지 돼지 기름 때문에 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죠. 기름기가 많은 부위는 삼겹살인데요. 삼겹살이 안 된다는 건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같은 양을 먹어도 다른 고기보다 칼로리가 두 배나 더 많기 때문인데요. 대신 목살을 드시면 좋습니다. 삼겹살은 보통 1인분 200g에 칼로리가 무려 700칼로리나 나가지만 목살은 540칼로리로 조금 덜 나가죠. 돼지고기 중에서도 가장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부위를 고른다고 하면 앞다리살이 좋은데요. 닭가슴살로 좀 질린다 싶을 때는 돼지고기 앞다리살이 좋습니다. 기름이 굉장히 적고 살코기가 많아서 1인분의 칼로리는 360칼로리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좋습니다. 돼지고기 앞다리살은 간장소스나 숙주나물을 같이 해서 드시면 맛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땅콩버터입니다. 왠지 버터 하면 지방이니까 칼로리가 높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땅콩버터에는 버터가 들어가질 않습니다. 볶음 땅콩에 오이를 조금 넣어서 갈아맞는 식품이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오랫도록 포만감을 주죠. 그리고 땅콩버터의 최대 장점은 다른 탄수화물 음식을 함께 먹었을 때 혈당이 빠르게 올라가는 것을 잡아준다는 것이죠. 땅콩버터는 보통 한두 큰술 이내로 드시면 좋은데요. 양만 잘 조절하신다면 다이어트에 크게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치즈입니다. 치즈에는 단백질과 칼슘이 많이 들어있는데 둘 다 다이어트에 꼭 필요한 영양소들이죠. 특히 칼슘은 체내에 축적된 지방을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단 드실 때 나트륨 함량이 많은 파마산 치즈나 체다 치즈보다는 나트륨이나 지방 함량이 적은 모짜렐라, 리코타, 코티지 같은 치즈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식품에 대해 알아보셨는데 어떠셨나요? 구운 치킨, 타코, 돼지고기 앞다리살, 그리고 땅콩버터와 치즈는 다이어트에 도움을 줍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비만은 우리의 체형뿐 아니라 건강도 망치게 하는 질병이라고 하죠. 그래서 반드시 탈출해야 되는데 오늘 알려드린 음식을 잘 활용해서 건강과 만족스러운 체형을 갖게 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다른 건강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